청년들을 사회 출발 선산부터 빚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방법 전문가들은 좀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적 자존감이 중요하고 경제적 자존감이요? 그리고 경제적 통제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의 굴레에 한 번 잘못 빠져들어버린 경우에는 청년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존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빚에서 구제받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되게 낙담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제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고 또 통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경제에 관한 그리고 자신의 재무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빚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앱을 보니까 은행이라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저축은행 경우도 많고 여기에 계좌가 해설하면 되나 보네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튼 몇 개 눌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이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좀 부재한 면이 크고요 경제 교육을 제대로 안 돼 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교육에서 주식, 부동산,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더욱 이게 모든 금융이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은행 일부터 처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비제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자기가 지금 금융사정 이러하다라는 걸 기초를 못 배우시거나 기초를 잘못 꽤 맞춘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상담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줄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예산들은 대부분 청년 예산으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영업자 예산 내지는 경제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라면서 청년 예산이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원책들이 지금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경제 교육 잘 시켜서 청년들이 1금융권은 어떻고 2금융은 어떻고 이자는 어떻고 경제 지식으로 철저히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소득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근본적인 거랑 근본적으로는 사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 말고 금융만 보자면 금융에 관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대책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